음악 우리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강의 첫 번째 시험을 공부했었죠 돌을 명예에서 떡을 만들게 하라 여러분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으신 시험입니까? 온전한 인간으로서 받으신 시험입니까? 인간으로서 받은 시험이죠 그러면 사탄의 입장에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서 사시는 것이 가장 사탄은 싫어하는 일이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시험의 중요한 본질은 사탄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뭘로 전환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전환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이 질문은 긴지 아닌지 긴가민가에서 물었던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묻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갖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에게 보다 쉬운 길을 택하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항상 신앙의 모든 유혹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쉬운 길을 택하게 하는데 유혹이 있어요 과정을 생략하고 보통 은사주의라는 게 왜 발생합니까? 힘드니까 은사주의가 쉬워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목해가 참 힘들잖아요 우리 농어촌 선교나 수도권 선교를 가보면 참 월세 건물에서 수지도 안 맞는데 성도 몇 명 안 되는 인원을 붙들고 목회자들이 열심히 고생을 해요 그러다 보면 사실 어떤 유혹이 자꾸 들어올 수 있는가 하면 다는 그렇다는 게 아닌데 일부가 뭔가 저렇게 확 성도들이 이렇게 좀 빨려 들어올 만한 어떤 게 없을까 그래서 자꾸 은사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말씀 중심보다는 그래서 뭔가 번쩍하고 막 손 대려고 그러기만 해도 뜨거워 가지고 병이 나고 못 보던 사람들이 눈이 확 떠지고 그러면 대본 소문나서 그 교회는 문전성실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게 쉬운 방법이에요 사실은 사탄은 자꾸 우리를 그런 쪽으로 몰아가요 유혹을 해요 그래서 사탄이 진짜 의도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구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온전한 인간으로서 받으신 시험이었다면 우리에게 주는 적용의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런 패턴의 시험을 겪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우리가 받아야 될 시험의 다른 점은 결국 예수님이 그 시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이기셨습니까? 인간으로서 이기셨습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긴 게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서 그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실마리가 열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시험을 대할 때마다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이길 수 있는 길을 누가 제시한 거죠? 예수님이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금에는 이 예수님의 시험과 연결되어서 일정하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이끌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내 힘으로는 또 내 힘만 의지해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철저히 가이드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믿습니까?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험이에요 우선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세 가지 시험이 참 쉽지 않은데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뭘 보여줬나요? 천하만국을 보이며 우선 여기서 우리는 마태와 누가의 기록 차이를 좀 발견해야 되는데 마태는 기록에 보면 우리 한번 직접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좀 열어주세요 마태복음 4장 앞으로 조금 몇 장만 넘기십시다 8절 4장 8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니까 무슨 기록의 차이가 눈에 띕니까? 마태는 높은 산이라고 묘사를 했죠 그렇죠? 높은 산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묘사를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그냥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랬어요 올라가서 그렇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였다 여러분 분명히 마태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의 차이점은 산이라고 묘사를 했고 누가는 산이라고 묘사를 안 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쨌든 높은 곳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높은 산이라고 합시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여러분 몇 미터 산까지 올라가 보신 경험이 있나요? 제가 올라간 산은 한라산이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한라산 더 높은 데 올라갔었나? 그 이상은 올라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태백산을 한 번 넘어섰고 아무리 높은 산이 올라가도 천하만국이 보이는 산이 존재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올라갔던 산을 쭉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한 신의 정도가 보이는 산은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천하만국을 볼 수 있는 산이 있을까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환상을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견해를 피력하기도 합니다 환상일까요? 그런데 이 제안을 누가 했는가가 중요해요 누가 했어요? 마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마귀는 일정 부분 하나님의 허락하에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 같은 보수주의 신학자도 이것을 환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천하만국을 보인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범주 안에 있는 마귀의 권한 안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해석의 견해가 있어요 어느 쪽 견해를 택하든 해석하는 데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환상으로 천하만국을 보일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제아무리 높은 산일지라도 천하만국을 한눈에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산은 없으니까 그런데 마귀의 제한된 능력 범주 안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뭘 보여줬다는 겁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천하만국이라는 표현이 참 애매해요 그럼 당시 천하만국은 도대체 그 시대를 귀락필악했던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냐 실제 전 세상을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전 세상을 말한다고 봐야 됩니다 문맥상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예수님에게 왜 시험이었을까?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사실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는 많이 읽기도 하고 듣기도 했지만 한 번 본문을 쭉 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걸 객관적인 시각에 던져서 묵상하는 경우는 쉽지 않거든요 세 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첫째는 돌을 명아서 떡을 만드는 시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도록 하는 시험이 있었어요 그것은 마태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누가의 순서대로라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 같으면 어느 시험이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꾸 묻지 말고 해라 그냥 같이 좀 합시다 시간도 널러라고 내일 출근할 일밖에 없잖아요 집에 가야 조금 이따 개콘할 텐데 예배 마치고 가도 충분히 시간이 바뀌어서 볼 수 있어요 어느 시험이 여러분들은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시험 배고픈 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그 시험은 예수님의 허기를 시험하는 시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허기를 시험하는 시험이었다면 돌 가지고 떡 만들라는 방법보다는 그 앞에 삼겹살에다가 차려놓는 게 더 유혹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허기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아들로 돌려보내는 게 의도였습니다 내가 이까짓 거 못할 줄 알고 이걸 원했던 건데 그 시험에서 사탄이 실패하죠 그때 예수님이 꺼내들었던 카드가 뭐냐면 신명기 8장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누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이라고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 시험은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서 주먹을 불꾼지고 보진 않았어도 부들부들 떨면서 참아내신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의 전환을 참아내신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인간으로서 실패하면서 대속과 구속의 사업은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사탄에 손하기 위해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험이라고요 시험의 본질이 달라요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아마도 이 두 번째 시험이 가장 예수님에겐 힘들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록합니다 저는 이제 이 누가 보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대럴 버기라는 분의 글을 많이 참고를 해요 이걸 제가 일부러 얘기하는 이유는 자꾸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와요 어느 책을 봤느냐 어디를 참고했느냐 듣고 그냥 아시라고 그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런데 정말 균형 있는 좋은 책입니다 또 특별히 고마운 것은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 책에 보면 어쨌든 괜히 책 선전이 됐는데 이 두 번째 시험이 예수님에게 왜 어려웠을 것 같습니까 이 참 묘한 함정이 감춰져 있어요 우선 여기에서 본문을 조금 더 읽고 결론에 다가가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6절을 보세요 6절을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본문에서 마귀가 얼마나 과장이 되어 있고 착각을 하는가 여러분 과장은 사실 어디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착시현상 내지는 착각에서 과장이 나와요 항상 자기 분수를 모를 때 그래서 마귀는 늘 과장을 해요 왜 과장을 하는지 아세요? 착각을 해서 과장을 하는 거예요 6절을 제가 한 단어 한 문장 뜯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6절은 학자들도 그 글을 쓰면서 주의하라라는 말을 써요 해석이 그만큼 6절이 어려워요 그런데 6절을 잘 읽어내면 이 시험의 본질이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보세요 누가 이르되 하는 거죠? 사탄이 마귀가 천하방국을 보이면서 말한 겁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마귀가 한 말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여기에서 우리는 마귀의 착각이 뭐냐면 욕기에도 가보면 마귀가 욕을 시험하죠 합니까? 안 합니까? 욕을 시험해요 그래서 피부병도 걸리게 하고 한순간에 문이 무너져서 욕의 자녀들이 죽어요 순식간에 초상이 줄여 터집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욕을 향한 시험이 마귀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허용을 한 겁니까? 정확하죠?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실질적인 권위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할 때 여기에서 그 고난의 분기점을 흐려버립니다 마치 그것이 자기에게 오리지날리티가 있는 것처럼 말을 얼버무리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 줄 수 있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내 이 옵션을 순정하면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옵션이 뭐예요? 내게 절하면 이 절이라는 게 경배라는 뜻이거든요 경배는 또 다른 표현으로 예배한다는 말이거든요 예배한다는 것은 그의 방침과 그의 가치관에 단회적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영양권 아래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경배를 한다는 것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여기서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고난이 나에게 넘어왔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다 하나님이 넘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뭐 하신 겁니까? 일시적인 제한을 걸어서 허용하고 허락한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 시험이 예수님에게는 제일 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기 전에는 이런 시험이야 나도 웬만하면 안 걸려들겠다 라고 오만함을 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왜 이게 시험이 아니었겠는가? 예수님에게 제일 두려운 건 뭡니까? 아버지와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그 괴로움이 성경 속에서 가장 극대화해서 나타났던 현장과 시간이 한 번 있었죠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겟세만의 동산의 처절한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다가오는 죽음의 잔 그 겪어야 될 고통 때문에 아파했던 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 겟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어 떨어지기까지 혹독하기에 그 밤을 두려워했던 다가오는 시간에 대한 어려운 마음은 그 핵심이 뭐였을까요? 잠시나마 아버지와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있나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형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혹독한 형벌을 대신 겪지 않고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꾸준하게 수많은 유혹을 비껴가면서 막막히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도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그러다가 그 마지막 시간이 닥쳐지자 예수님이 드디어 속내를 드러내십니다 아버지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거짓말로 기도할 일은 없잖아요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도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경영하거나 살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받도록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너 내게 저라면 이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여러분 이 제안은 핵심이 뭐죠? 여기 쉬운 길이 있다 그 뜻이에요 여기 쉬운 길이 있잖아 너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 네가 지금 가려는 그 십자가를 향하는 길 그 방법 아니래도 여기 쉬운 길이 있잖아 오늘의 주제는 쉬운 길입니다 항상 쉬운 길에 유혹이 있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병들어왔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쉬운 방법을 택하려는 유혹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것이 은사운동으로 나타나고 수많은 이교도적인 이질적인 수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소 입버릇처럼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바가 뭐죠? 과정을 무시한 채 한방신앙을 조심해라 한방신앙을 조심해라 우리 집안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평생 이번에 이 것만 되면 지금까지 그러고 계세요 된 지도 오래됐지만 지금까지도 그리고 평생 아내와 자식들을 고생시킵니다 그리고 땀 흘려 일하려 하지 않아요 이거 한 건만 되면 청계천에 잠수함만 들어오면 옛날 표현을 빌리자면 그런 거예요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언젠간 떨어지겠지 집까지 이렇게 안 떨어지고 배겨? 그러다가만 눈태일을 맞아가지고 시퍼렇게 멍이 나든지 그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 교묘하게 들어온 쉬운 길에 대한 유혹이에요 그게 사실은 신앙을 무척 병들게 만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었어요? 왜? 아드님을 아기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서 성장의 과정을 거치게 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메어 달리게 하셔서 아들을 버리는 하나님 자신에게 비수를 꽂는 듯한 아픔을 감내하시면서 이 과정을 겪어내시도록 만드냐고요 이 과정이 생략되면 우리를 진짜 사랑할 수 없기에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 또 우리 신앙의 의식 속에서 반드시 삭제시켜야 될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소 중에 하나가 피터팬 증군입니다 피터팬은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헷갈리잖아요 그게 피터팬 증군이에요 그럼 어린애들은 보자기 메고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신문에 가끔 그런 사고 나잖아요 옛날에 한창 흑백TV 시절 타잔 드라마가 유행일 때 밧줄 타고 죽은 애들이 많아요 아아 그러다가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교회 안에도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이상해진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막 비명을 지르더니 아아 그러다가 사고 나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 지금 예수님에게 쉬운 길을 제시한 겁니다 너 그 아픔을 그 고난의 길을 가지 않고도 여기 쉬운 길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왔다면 우리 안 넘어질 것 같습니까? 누구나 쉬운 길을 택하게 돼 있습니다 더구나 쉬운 길이 아닌 다른 길이 혹독한 고난이 준비된 길이라면 정말 예수님의 입장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게 뭐죠? 아버지와 단절을 감내해야 되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면 왜 이것이 유혹이 아니겠어요? 이거는 무시무시한 영적인 유혹인 것이죠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잘라내십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7절을 한번 보십시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쉬운 길로 인도하는 달콤한 제안이고 유혹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언젠가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제주 선교인가요? 가서 저녁시간에 설교를 했죠 항상 괴롭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이 섭리를 숨겨두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피하고 싶은 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나 온 인류의 역사는 항상 쉬운 길을 택합니다 제가 학부 다닐 때 신학대학이니까 맨날 체포를 드렸습니다 어느 저 시골에서 올라온 선배 목사님 한 분인데 아주 무명의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랜만에 목에 오셔서 어린 후학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참 설교도 애주장한 설교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 귀에 딱 들어뱉힌 한마디가 있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 복음을 붙들고 이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두 갈래 길이 나올 겁니다 말하자면 기로에 서게 될 겁니다 그 뜻이에요 두 갈래 길이 나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 어려운 쪽을 택하십시오 어려운 쪽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감춰져 있습니다 어려운 쪽을 택하십시오 그게 너무 마음에 남았어요 어린 시절 마음에 남았던 그 말씀이 평생 갈래 길 앞에서 중요한 원리가 되고 원칙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수많은 갈래 길 앞에 저도 뒤밀어졌죠 어떻게 할까 그때 두 번도 묻지 않고 저는 어려운 쪽을 택할 수 있었어요 그 선배의 가르침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그 선배의 가르침을 넘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본문을 좀 모십시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우리 대살로니카 후서 2장 3사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여기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탄의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다면 사탄의 입장에서 노림수는 뭘 것 같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제안을 내서 노리는 게 뭘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게 거대한 감추어진 인류에 대한 도전이에요 오늘날 인류가 사실은 거의 하나님 자리에 다 와 있어요 문명의 발달이 그랬고 과학의 발달이 그래요 거의 하나님의 자리에 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수많은 곳곳의 뉴에이지라는 명목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색깔을 통해서 여서여서 이런 악한 음모를 감추고 있어요 세상의 노랫말 속에 세상 노래도 가사를 잘 읽고 노래를 불러야 돼요 얼마나 악한 노래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을 서서히 함몰시키는 아주 세큘러한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것까지는 뭐랄 그럴 건 없지만 저도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러나 그 음악이 세상 음악일지라도 그 정체성이 무언가를 잘 보고 가사를 따져보고 노래를 불러야 돼요 허물을 노래하고 인간애를 숭상하고 이런 노랫말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청소년들이 빠른 비트를 통해서 정신없이 불러 제낍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사탄을 숭배하고 세상의 문화를 찬양하고 하는 내용들로 거의 다 대부분 차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아이돌 출신의 여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아주 세상의 성적인 도덕 문화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런 달콤한 멜로디의 가사로 되어진 노래들이 얼마나 충격을 주었습니까 입에 담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성교사 목사만 될 거 없어요 좋은 작사가 좋은 음악가 좋은 프로듀서 좋은 가수 이런 거 아세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사탄의 음모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담대하게 얘기하라고요 제가 금요영성집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나고야 히스콜교회에 가서 초대되어 온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일본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통역이 자꾸 머뭇거려요 버벅거리고 유창하게 통역을 잘 하다가 그래서 속으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러고 마쳤어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뜨겁게 달아올라서 그 귀하게 온 일본 청년들에게 아주 원색적으로 죄를 지적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일본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을 제가 한 거예요 감히 죄를 말하고 죄를 지적하니까 그러니까 이 성교사님이 그 부분을 조금 마일드하게 부드럽게 처리하느라고 통역을 버벅거렸던 거예요 그 마일드한 복음을 듣고도 18명의 일본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초청되어서 일어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차라리 정직하게 통역할 걸 그렇게 후회를 하셨다고 그래요 함께 했던 교육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러면 복음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사탄의 시험 앞에 계속 들이대었던 반격의 카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세 시험 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대적한 겁니다 그래서 종종 설교 시간에 신명기적 렌즈 신명기적 사과이라는 말을 자꾸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라는 책은 40년 동안 광야에 시험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거울삼아 만든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다시 신자 아니에요 다시 신자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든 사탄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으려는 시도와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에서 자꾸 떼놓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꾸 딴 데로 시선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카드를 꺼내죠 한번 본문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보죠 누가 보금 10장 22절 띄워주세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게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22장 29절을 마저 띄워주십시오 22장 29절 28절 시작! 28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나라를 맡기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 군데만 더 보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었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14장 30절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16장 11절 시작! 심판에 대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제한적인 기간 동안에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에 몸부림을 치는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마귀는 살아요 하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빼앗아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가 그의 타락이 시쳐도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간이 걸려든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을 열심히 예수님에게도 하는 거죠 하나님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든 직장으로 파송이 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 의식 한복판에 제일 명료하게 새겨져야 될 신앙 훈련이 하나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이건 따라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 캠퍼스로 그 일토로 그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여기에는 무슨 전제가 깔리죠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은 이것이 정확한 선교적 제자로서의 원리를 제공하는 본문인데 그 현장에서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누구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의 뜻대로 그 현장에서 살아야 돼요 그분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교회에서 파송을 된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자기 비즈니스나 자기가 꿈꾸는 일을 하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이 그 선교 현지로 그 삶의 현장으로 보낼 때는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을 하도록 보내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또 한 주 삶의 현장으로 떠날 거예요 그때 과연 나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 또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아담적 삶을 경영할 것인가 항상 그 선택 앞에 사탄은 여전히 이 본질을 가지고 쉬운 길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이 아니라 상식이 그 현장에서 기적이 되도록 땀 흘려 가꾸고 심고 거두는 가운데 그것이 내 노력과 내 지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결과임을 함께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